슬퍼 우리 한 발은 남겨둬 확인 애들들 방지 애들에서 쏜다 어... 바이오틴 동쪽, 동쪽에서 접근 중 바이오틴 동쪽에 접근 중 오호호호 비행기를 떼네요 아 저게 지원이야? 나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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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하니클 무대 발견 완료 힘들었어 택하니클 차량 무력화 오우 수상 수상 다운이 락 유에이V이다 유에이V이다 유에이V에서 한번 쏟았는데 유에이V 폭격이었어? 그 AI랑 합류해서 같이 하는거 싸우는거 같으나? 드라크 같은거 오호 뭐해 기다려봐 우선은 군대에 따라 지금 이동하자 이동하자 나 거기 안내받았어 안쪽에 박에 박을 할거야 군대장 거기 앞에 도로에 아군이야? 군대장 거기 앞에 도로에 아군이야? 아군... 헤일로에서 내렸다고 하네 어 확인 지금 현재 군대장 따라 다 이동중이야 얘들아 아 현재 군대장 이동 방향 어딘지 의문여 이상 아 이거 진짜 안 따라오다가 택배파이 레벨 무렸다고 알림 아 확인 파이어팀 파이어팀 현재 홀리 홀리 내리고 이동하겠어 아 아 아 으 으 마지막 2, Rally Up. 5, Regroup. 4, Return to Formation. 전세계의 핵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 건물 한쪽으로 진입줘 건물 안은 무슨 건물 아니야? 모르겠어 아하 얘 자연 표시했네 진짜 자연 표시해서 저기로 들어왔어 아 이거 이래서 UAV가 마음 붙이는 거구나 왜? 애들 어디 갔어? 저 앞에 건물 들어갔어? 군대 여기는 파이어팀 군대 여기는 건물 있잖아 그걸로 들어왔어 응? 잠시만 애들 뒤쪽 쥐쭉 있다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 아저씨 군대장 여기는 파이어팀 현재 군대장 군대장 위치 어디인지 아저씨 전달참는다 어? 아 A6 방향까지 이동했다고 알림 이동하기만 확인해 파이어팀 도로 따라서 이동하겠다고 알림 파이어팀 아웃 적군 사격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오도록 음 음 저거 파이어팀 출발 저거 아군 아니야? 저건? 그래도 안 맞혔어 지금 북쪽부터 북쪽까지 깔려있다 개미들 저기 숲 뒤라서 안 보이더라도 아 한 대 맞았다 어 다행히 박탄복 아 쟤네 어쩌고 힘들어서 그게 센건 아니지 참 근데 어느정도 대응사격을 해줘야지 쟤네도 못쓸것 같은데 그래 우리들이래 아이어티 합류 완료 아이어티 합류 완료 아이어티 합류 완료 응? 누가 맞는소리나는데 저 분들에게는 아니야? 아까 이 분들이들 막 쌓였는데 저기 저기 소레비도 있어 아이씨 다까지 안 날아가네 흐흫 흐흫 아 둘 다 죽었다 하나 더 있다 그 위에 생각보다? 생각보다? 응 새로 하나 날아가 어 음성상에 음성상에 안경 보고 있는데 안경 저기 너무 많아 아 둘 다 들어왔어 어 어 오케이 어 어 형 테리 찍었네 왔다 왔다 다 들어왔어 아 아 아 저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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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계속 청소년 돌리는데 막상 돌리는건 없어 그리고 여기 위치가 안좋은게 저기 두 배에다 수풀지역이야 어 어 건물이 너무 많아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들어 아 우선 순대장 따라 건물까지 이동할게 확인 그럼 이동 동 동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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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클리어 런 클리어 시켜 클리어 시켜 알았어 나다 싶으면 클리어하자 야군 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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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주로 쪽 보면서 우선 경계 우선 경계 저거 아군 같은데 쏘는거 아 아군이야 덕구가 이거 먹어 이거 MRCO 먹어 덕구 왜 마시오 야 야x2 금방 먹어 난이 톡토 줘 90도 적 1명 다운 아 이제 빨리 잘 살아볼게 바꿔 잠깐만 왜왜왜 내가 쏴볼게 이걸로 거리 밑으로 나와 거리? 아 거치도 안되네 최소 5-6배드도 될걸? 500? 응 5-6배드도 될 응? 응? 야 아군이잖아 유턴 누가 쐈어 나 안쏘어 지금 역전 나 600으로 쏘고있어 조금 더 멀리 어 지금 지금 나 안쏘어 나 안쏘어 나 안쏘어 다시 쏘올게 이거 영국 부절이 안되서 못 쏴 이걸로는 안쏘거졌다 안쏘거졌다 쐈거졌구나 나 원래 하나 있었어 어 쐈거 쐈거 앞에 앞에 예 lorsque 그래? 아직도 안 돼 대방은 보여? 응 지금 짧아? 아 지금 적당해 지금 저 싸우고 있는데 다 죽을 것 같아 왕쩨 내가 모르겠네 지금 왕쩨 거기 말고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랫도 많이 나고 나는데? 아냐 왕쩨 저기 테크니컬 차량 주변에 많다 왕쩨 왼쪽 마지막 탄창 왕쩨 이때가 없네 여기가 안 돼 쟤가 조금씩 접근하면 싸우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보인다 이러다가 탄창 오자라겠다 나 탄창 없어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이제 두천천개 썼어 지금 아군이요 저거? 아군 없다는데? 안쪽에? 어 안쩨어 지금 동쪽엔 아군이고 동쪽엔 적군 저 다직군이라고 그래? 아군 와 확인된거만 여덟 일단 맞추라 700 맞축 쏴봐 600 거리 600 600 거리 600이야 철야 나 그거 몇 배율인데? 엠아시오야? 엠아시오야? 엠아시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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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막수맨한테 엠아시오 넘어간 거 아니야? 막수맨은 엠아시오 적절하지 뭐 영점 조절 안 되니까 영점 조절 안 되니까 말이야 공격 공격 형님 응? 더 안 보여? 여기다 안 보여? 여기를 생각하거든 여기서 지금 도전하는건 그게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 계속 특판 낭비 되고 더 가야된다고? 일경이 들어온건가 아니면 우회해서 들어간다던지 어차피 앞쪽으로 Uhp은 좀 있으니까 지원팀 둘 남고 진입팀 이동할게 화기팀 남고 화기팀 남고 진입팀 남고 아 이거 UAB 있다면 정신이 없네 이동하자 앞으로 라인으로 이동할게 라인 커피 오빠 나왔네 철도 들고 다 잘해 me 걸쳐 400m 남고 점점 2 2 2 2 3 2 3